이 중에서 가수 예일리 씨를 모시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바이크 대시고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일리입니다. 100번, 1000번 먼저 불러주실게요. 사랑이 뭐 장난인가 생물이 뭐 그냥 하나요 백과 척고 생각붙하고 개새교와도 내 인생에는 당신 뿐인걸 사랑이 뭐 이렇게 좋다고 널 얻는 당신이지요 날로도 바보같은 눈빛은 날로도 아이가 들은 눈빛은 당신 뿐에 한 일이 일어날거지 태풍이고 척고 생각붙하고 당신 뿐이 내 사랑일걸요 사랑아, 사랑아, 사랑아 사랑아, 사랑아 사랑아, 사랑아 사랑아, 사랑아 사랑아,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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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 어떤 vic 가나요 백범적인 다짐을 가도 다짐을 해도 내 사랑은 당신도 있는걸 사랑이라 너는 게 좋다고 오늘 하늘은 당신이지만 앨범과 학교가 되란건가요 앨범과 아이가 되란건가요 당신분의 한일은 그날까지 백범이고 정범이고 생각을 해도 당신이 많이 내 사랑인걸요 당신이 많이 내 사랑인걸요 윤희 빛도 안하고 오우 웅 엥콩 잘해주고 예 잘합니다 엥콩 노래 좋죠 백번첨벌 선생님이 또 만드신 곡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래, 거기서 제가 작곡한 노래 네,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시죠? 예! 네, 여러분 백번 천번 사랑합니다